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사학사 김종웅입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네요.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와 관련된 이야기 캐스터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덥죠 날씨가? 이 더운 어느 날 6월달에 제가 퇴근이 굉장히 좀 늦어요. 이제 보통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퇴근시간이 좀 많이 늦잖아요. 늦게 퇴근하는데 왠지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문득 그냥 뛰고 싶은 날. 그래서 그냥 뛰었습니다. 막 뛰었어요. 근데 계획하고 뛴 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냥 집에 가다가 그냥 차에서 운전할 때 보통 음악을 듣는다거나 저는 이제 평소에 책을 잘 못 읽으니까 못 읽는다고 저는 그렇게 핑계댈게요. 그래서 책 읽어주는 무슨 뭐 그런 유튜브 같은 거를 들으면서 가는데 그날따라 아무것도 안 듣고 싶은 겁니다. 그냥 갔어요. 그리고 주차를 했는데 그냥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그냥 그 복장 그대로 그냥 청바지에 운동화. 뭐 운동복도 아닙니다. 그대로 입고 그냥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변을 뛰었어요. 근데 제가 어디까지 가야지? 나 오늘 반드시 몇 킬로 이상 뛸 거야. 나는 분명히 오늘 몇 분 이상 운동을 할 거야. 계획을 하고 간 게 아니고 그냥 뛴 거잖아요. 목표 없이 그냥 무작정 뛰기 시작합니다. 자, 산책로인데 누가 봐도 산책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뛰면 막 뛰어요. 뛰라고 만들어놓은 길 갖고 누구나 다 뛰고 있으니까 옆에서 뛰니까 나도 따라 뛰는 거야. 뛰면. 근데 목표 없이 뛰었거든요. 그렇게 무작정 달리다 보니까 저기 멀리. 뛰다 보니까 뛰다 보니까 저기 멀리 이런 데가 보이는 거예요. 어? 나 저기까지 가보고 싶다. 목표가 생기는 거야. 막 뛰다 보니까 사람들이 옆에 막 뛰어요. 어? 뛰는 쭉쭉 막 뛰는 거야. 뛰다 보니까 저기서 어? 나 오늘 저기까지 가야지? 하고 저기로 가야지 하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목표 없이 뛰었는데 어느 순간 목표가 생긴 거야. 근데 목표를 해서 또 열심히 갑니다. 막 가요. 막 숨이 가빠오고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갑니다. 가다 보니까 어? 아, 난 계속 뛰어야 되는데 멈추면 안 되는데 아, 공사 중 막혀 있어요. 막혀 있습니다. 길막한. 아, 막 펜슬을 다 막아놨더라고. 가는 길에. 여기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어떡합니까? 내 목표는 여길 넘어서 저기 뒤까지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긴. 돌아가면 되지, 뭘. 그래서 그냥 돌아갑니다. 그냥 생각 없이 아, 이렇게 뛰는 거예요. 돌아가면 되죠. 그 막힌 길을 막혀 있으니까 뒤로 돌아서 옆에 이제 다리를 건너서 옆에 있는 다른 길로 가면 되잖아. 그죠?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뛰다 보니까 잘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랑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뛰다 보면 그냥 음악을 분명히 들으려고 제가 에어팟을 끼고 있는 모습이 좀 전에 보였죠. 끼고 있었거든? 근데 음악 소리가 안 들립니다. 분명히 내가 음악을 듣고 뛰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음악을 듣고 있는 거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멍하고 뛰고만 있는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 어, 개운해. 이런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 자신을 볼 때가 있다. 조금 말이 좀 어려워 보이겠지만 그냥 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 나 뛰고 있었네. 어, 나 음악 듣고 있었네. 하고 뭔가 좀 상쾌해지는 느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뛰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뛰면 뭔가 개운하다고 하는 느낌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런 모습을 내가 딱 인지하는 순간 아, 내가 저 운동장, 저 천멸을 뛰는 날 그날 내가 좀 뭔가 생각이 많았던 날이었구나. 제가 그때 뭔가 좀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은 아, 그 일들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조금 버거웠나 보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목표를 정해놓고 뛰지는 않았지만 뛰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열심히 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던 것들을 싹 날려버릴 수 있는 어떤 깨어남을 느꼈구나. 이거를 지금 제 경험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죠, 이제. 아,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뛰다가 멈추지 않고 그냥 또 빠르게 걷습니다. 걸어요. 걷다 보니까 뛸 때 못 봤던 것들을 보기 시작하죠. 밤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 가로등 밑에 있는 이 꽃이 너무 예쁜 거야. 이름을 몰라요. 정말 미안한데 이 들꽃의 이름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뛸 때는 정말 생각 없이 뛸 때는 잘 못 보고 지나쳤던 거를 숨을 고르면서 걷다 보니까 우와, 와, 이쁘다. 핸드폰. 체크, 애들한테 보여줘야지. 체크, 하고 찍은 거예요. 원래 이 이야기는 제가 원래 칼럼 글로 쓰려고 하다가 기회가 돼서 이렇게 캐스트로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이제 들꽃을 찍었잖아요. 아, 좀 여유를 되찾은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공부하는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세요? 고2십니까? 이제 아직 고3이라고 하는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의 그런 수험생활을 간접적이나마 보고 있지만 내가 직접 체감하지 못하잖아요. 물론 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의 여유 아닌 여유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상담하는 글들 중에서 제 게시판 가서 보세요. 대나무웅이라고 해서 상담글 굉장히 많은데 그 대나무웅이라고 하는 상담글에서 아이들이 뭘 물어보냐면 선생님,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남들은 뭔가 장래 희망을 갖고 어떤 대학이라고 하는 목표를 분명히 갖고 공부한다고 하는데 저는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해야 될 일, 주어진 일 지금 여러분께서 해야 되는 거는 물론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일 땐 그런 얘기 진짜 안 했지만 지금 학원이니까 학원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미안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교육과정 안에서 이 학교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 아, 공부하라고 말해서 진짜 미안한데 공부해야 되잖아요. 주어진 게 그거잖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취도가 올라가는 걸 스스로 느끼는 때가 옵니다. 하기 싫은 거를 꾹꾹 눌러가면서 하면 어느 순간 성적이 조금 오르는 모습이 보이거든? 거기에 재미를 붙일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 내가 목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기랑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목표가 생겼어. 열심히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신경 안 쓰이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에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달리기랑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다가 공부를 하든 달리기를 하든 힘들다가 잠깐 지치거나 힘들어서 조금 쉬잖아요. 완전히 퍼질러서 쉬어야지 눕는 순간 다시 못 일어납니다. 달리기가 그래요. 여러분 이제 핀미를 남자분이시고 군대 얘기를 아까 살짝 나눴는데 군대를 가보면 열심히 구부를 하거나 행군을 하거든요. 하다가 중간에 잠깐만 쉬어. 쉬자고 했을 때 완전히 눕잖아. 그거 다시 못 일어납니다. 진짜 힘듭니다. 완전 분장을 하고 내려놓고 잠깐 쉬지. 근데 잠깐 쉬는 건 정말 잠깐 쉬는 거지. 거기서 이제 잠깐 쉬어. 누워 누워 누워. 못해. 힘듭니다. 오래 달리기를 해보신 분 알아요. 마라톤 같은 걸 해보시면 압니다. 마라톤을 할 때도 천천히 같은 속도로 꾸준히 뛰는 게 오래 가는 거죠. 스포트 막 올렸다가 중간에 나 멈추래. 쉬었다 갈래. 안 됩니다. 멈췄다가 다시 가면 힘들어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줄까?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캐비닛이 하나 있거든요. 캐비닛이 되게 무겁잖아요. 캐비닛을 밉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같이 밀어요. 자, 밀어. 이야, 밀립니다. 이야, 밀었어. 근데 밀나가 야, 힘들어. 잠깐만 쉬어. 아, 힘들어. 얼마큼 왔냐? 얼마큼 왔네? 다시 밀어. 엄청 힘들어.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미는 대로 그냥 꾸준히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꾸준하게 가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단, 속도의 조절은 할 필요가 있지만 꾸준하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하나만 더. 자,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는 정말 죄송하게도 주어진 길에서 달린 거잖아요. 잘 정비된 산책로를 달린 것 뿐이잖아. 저는 그저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달리면 되는 거. 아, 이대로 산책로만 달리면 되는구나. 방금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정해진 공부해? 라고 하는 거를 그냥 따라가만 가면 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개개인의 삶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정해진 길은만 따라갑니까? 근데 우리 공부는 안 그렇잖아요. 그쵸?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게 다 좋은 내용이라고. 누구나 다 좋은 내용인데 내 삶에 적용시킬 때는 그게 안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다양하다는 거지 어디로 들어갈래요? 가운데가 엄청 밝으니까 밝은 대로 가야겠다고요? 나는 그냥 왠지 오른쪽이 정하니까 일로 가겠다고요? 나는 숫자 4를 좀 하니까 일로 가겠다고요? 얘가 4인가? 아무튼 어디로 가든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봐봐.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지.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고1이시라면 이쯤 되면 이제 선택과목 하라고 이제 과목 선택하라고 아마 학교에서 얘기할 겁니다. 이 시점이 되면은 자 선택과목 뭐 할 거야? 그래야 반을 나눌 수 있거든요. 아무리 문의과가 통합이라고 하지만 교육과정상에서 학교 운영을 해보시면 학교를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반을 나눠야 되는데 그렇잖아. 선택하라고 할걸? 선택과목도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이 목표를 하고 있는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그것도 선택이에요. 내가 계열을 자연계로 갈지 문과로 갈지 예체능으로 갈지 이것도 선택이잖아.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이 연속입니다. 근데 그 선택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선배들 해볼래?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선배들을 잘 보시면은 문과로 진학해서 공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과로 전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학교에서 잘 안 시켜줍니다. 잘 안 시켜줘요. 생기부부터 이것저것 손닛기 워낙 많아서 잘 안 시켜주려고 해. 직접 제가 근무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잘 안 시켜주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럼 이과에서 문과로 가는 경우도 이제 흔진 않지만 많이 좀 이렇게 잘 안 시켜주려고 하거든요. 요즘에야 이제 좀 자유롭게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만.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문과를 선택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니야. 이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이과로 갔는데 아니다. 문과로 갈 수도 있고. 예체능을 선택했는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선생님. 아우 나 그러면은 인생 되게 허비하는 것 같고 어차피 다 안 할래요. 근데 문을 열지 않잖아요. 이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이야. 발전도 없고 후퇴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자리에 있을 뿐인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계속 뭔가를 선택하고 앞으로 나가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느껴집니다. 선택은 해야 돼요. 뭔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럼 뭘 할 건데. 어떤 문을 선택하실 거냐고요.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 잔인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러분들께 그걸 선택을 강요하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여름방학을 맞이했잖아. 그럼 이 여름방학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비를 하시면 좋겠냐면 일단 여러분의 계열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학교에서 지금 한참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고등학교 진학해서부터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내가 이제 어떤 계열로 갈 것인지 대략적인 방향을 좀 설정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설정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아 정말 미안한데 제가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정말 미안한데 학원이나 정말 미안한데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교 생활을 하면은 알겠지만 학교 교육과정이랑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공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선배한테 물어보세요. 동아리 해야 되죠. 생기부 뭐 해야 되죠. 발표 대회 해야 되죠. 무슨 대회 해야 되죠. 거기다가 뭐 또 하라고 하죠. 학교에서 소방훈련 하죠. 인적성 검사도 하죠. 무슨 뭐 이거 다 하죠. 아니 나는 분명히 공부하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하라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쵸. 게다가 내가 공부해야지. 그럼 옆에 있는 친구들 아 매장 가자. 엇? 아 그럴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는 맞긴 한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하게 내 생활을 내가 통제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온전하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여기 학원이니까 공부 얘기 할게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짧다는 겁니다. 그게 방학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 성향이나 맞지는 않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을 뺑뺑이 토는 듯이 돌리라는 건 아니야.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단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계획에 맞는 생활 스케줄을 짜서 여러분이 그 생활을 여러분이 세워서 함께 한번 일어나가 보는 거고 고2라면은 내가 이제 내년 이맘때쯤이 되면 수험생이 됐을 텐데 내년 이맘때 지금을 돌아보고 후회하지 않을 법한 생활을 딱 이렇게 정해놓고 여러분이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몇 시까지 학교에 등교하세요 이런 거 말고 내가 스스로 내 생활 계획표를 짜고 내가 내 스스로 공부 계획표를 짜서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짧은 시간 그럼 제가 이제 겨울방학 앞두고 그런 얘기 하겠죠? 마지막 기회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름방학이니까 이거를 잘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캐스트에서 제가 기존에 있었던 캐스트는 그런 얘기 거의 안 했는데 자꾸 공부 얘기해서 미안한데 정말로 짧은 만큼 여러분이 집중을 빡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늦여름 한참 덥고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그 쯤이 됐을 때 아 나 그래도 여름방학 때 저렇게 했던 게 되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 라고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제가 늘 마무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 멘트 보기 전에 이번 캐스트에 제가 이제 공부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진짜 미안하고요. 미안한데 여기가 이제 학원이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온 곳이기 때문에 공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계획을 잘 세우시면서 내가 후회하지 않는 시간으로 만드시는 거를 좀 계획을 해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제가 달리기 모습을 보여드렸죠. 멈추되 완전히 쉬는 거는 되게 힘듭니다. 쉬어도 잘 쉬어야 돼요. 아 잘 쉬었다. 쉴 때는 몰라요. 내가 쉼표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제가 나중에 뭐 컨텐츠를 뭐 할지 모르겠지만 쉼표를 찍었을 때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습니까? 쉴 때는 모릅니다. 쉬고 나서 돌이켜 봤을 때 나 그때 되게 잘 쉬었어. 그럼 잘 쉰 거예요. 근데 난 분명히 잘 쉬었다 생각했는데 돌아서 보니까 아 그때 시간 너무 아까워. 그럼 잘 못 쉰 거예요. 이해 되죠? 그러니까 쉬는 것도 영리하게 잘 쉬면서 여러분이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되게 덥습니다. 촬영일 기준 오늘 정말 밖에 나가니까 숨이 컥컥 막히더라고요. 정말 더운데 지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굉장히 덥고요. 안에는 에어컨이 되게 빵빵하죠. 냉방병 걸리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니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컨디션 유지 잘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퀘스트를 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달리기 트랙 가운데 지금 어디쯤에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 트랙의 방향을 설정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달리기 하는 그 과정을 잘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쯤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여름방학을 응원하면서 이상 메가스터디 역사학사 김종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